연애를 오래 했거든요 9년 가까이 했어요 한 사람과 왜 그랬을까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다 보니까 무슨 프로포즈 이런 거 별로 없이 그냥 너무나 당연히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서로 했던 것 같아요 아니 우리끼리 무슨 프로포즈야 이런 느낌으로? 약간 뭐 그런 개념으로 근데 내내 서운하더라고요 지금까지도? 결혼 기념일 때 가끔 내가 그거를 울고 먹습니다 아 그때 프로포즈 안 했잖아 이렇게 하면서? 그럼 어쩔 줄 몰라요 우리 남편이 꼭 해야 돼 세영 씨는 꼭 반드시 꼭 해야 돼 세영 씨는 꼭 반드시 그 애초에 결혼에 대해서 미리 겁을 먹고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본인 얘기 아니에요? 아니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저는 포기 안 했어요 그렇구나 공개구원 한번 하시죠 저는 양세형 저는 저는 포기 안 했습니다 저는 열려 있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다 준비돼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 다 준비돼 있습니다 너무 바꿨습니다 우리 예비 신부 신랑 순나무요 굉장히 비주얼이 아주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두 분도. 우리도? 칭찬을 되게 좋아하세요. 특히 웬일 칭찬할 때. 어쨌든 두 분 나오셨으니까 좀 특별하게 서로의 소개를 좀 해주세요. 제 여자친구는 현대 로맨스 웹소설을 쓰는 일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친구들한테 공감을 잘해주고 상담을 해주는 걸 되게 좋아하는 ENFJ 박소연입니다. 안녕하세요. 남편 소개를 해주세요. 제 남편이 될 지금 남자친구는요. 저를 사랑해주는 능력은 가장 뛰어나다고 제가 감히 말할 수 있는 ISTJ 양태양 씨입니다. MBTI로 또 소개를 해주세요. 네. 이 MBTI가 지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소개팅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사람 MBTI 뭔데? 먼저 물어보고 나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MBTI 요즘은 굉장히 유행이기 때문에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는데요. MBTI는 사람의 성격을 유형화해 놓은 거예요. 이런 유형, 이런 유형. 그래서 E는 외향이에요. 스트레스를 받거나 힘들 때 사람을 만나야 에너지를 채우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는 반대에 있는 사람들인 거죠. 사람이 싫은 게 아니라 사람을 많이 만나고 오면 마음 안에 있는 이 내면의 에너지를 좀 많이 사용하고 오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태양 씨도 이렇게 즐겁잖아요. 굉장히 이론이 많잖아요. 되게 즐기고 있어요, 지금. 집에 가면 아, 힘들어지겠다. 이렇게 하고 싶어요.